3월 11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콰트로 치즈 머핀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봄, 꽃피는 계절이 왔지만 아직 꽃 소식은 한참이다. 이곳에는 언제쯤 꽃이 필까? 개인적으로 꽃은 굉장히 좋아한다. 쓸모없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냥 보고 있으면 예쁘고, 예쁜 건 그 자체로 쓸모있는걸.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걸. 대체로 모든 꽃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아하는 꽃이 하나 있다. 그 꽃은 리시안셔스. 생긴 게 예쁘기도 굉장히 예쁘지만 꽃말이 마음에 들어 좋아한다. 변치 않는 사랑 혹은 영원한 사랑. 변치 않는 사랑은 내가 깊이 열망하는 사랑이다. 그렇게 사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받고도 싶다. 내 사랑은 내가 죽어서도 기억될 사랑이었으면 좋겠다.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이런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널리 오래오래. 그 사랑을 기념하는 뭐 사당같은 것도 생기면 좋겠고. 3월 11일 흐리다 생일을 맞이한 당신. 꽃같이 예쁜 당신의 생일. 생일 축하합니다. 끝.